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자 이번 시간 주식 생초 탈출 팁 예전에 방송 로딩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새롭게 시간도 좀 지났고 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셀트리온을 예시를 들면서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는데 도움될 수 있는 팁들 한번 제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주식 생초보 탈출 팁 1 우량한 주식을 하락하던 추세 돌려낸 상승 초입 우상량 초입에 매수하락과 닥터케이가 제시하는 주식 투자의 대전제를 알 수 있겠죠 팁 1입니다 자 삼성전자 우량한 주식 맞아요 좀 이따 예시를 들 셀트리온도 우량한 주식 맞죠 다만 우량한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좋은데요 이렇게 고점 부위에서 매수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예전 주가를 따진다면 100만원 인근이거든요 50분의 1 분할 했으니까 액명 분할 했으니까요 곱하기 50하게 되면 100만원 되죠 자 여기가 닥터케이가 제시하는 우상량 초입 모든 입행선 돌려낸 우상량 초입 여기서 매수하락과 닥터케이가 제시하는 주식 생초 탈출 팁 1입니다 자 그렇다면 의문이 하나 있을 거에요 여기 여기 조점인데 여기서 잡으면 더 좋지 않느냐 물론 기관외국인의 여기에 상황을 보시면 100만원대부터 기관외국인 4 들어가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 우리는 자금이 그렇게 풍부하지도 않고요 또 여기 저점에서는요 아직까지 하락 추세를 돌려내지 못했기 때문에 확률상 올라가다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도 있죠 좀 더디게 갈 뿐만 아니라 추가로 이렇게 하락할 때 조절을 잘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생초보라고 판단을 했을 때는요 위험성이 좀 있습니다 여기 아직까지 하락 추세를 돌려내지 못한 부분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량 이평선 나중에 설명드립니다만 정배열되고 난 이후 여기 우상량으로 돌린 여기 지점을 닥터케이는 최고의 매수 지점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첫번째 매수 지점 말씀드렸고 나중에 매도 그 다음에 홀딩 손절 이런 부분들 차근차근 해 나갈 테니까요 오늘은 매수 포인트 첫번째 말씀드릴 거고 대전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 이렇게 하락한 추세 하지 말고 돌려낸 초입의 사라 그러면 쫙 잘 추세 이어질 때까지 홀딩을 잘 했다면 상당히 수익 나는 부분이죠 지나간 부분 너무 오래됐으니까 여기부터 또 한번 볼까요 그러면 최근에 삼성전자가 코로나 이슈 때문에 크게 폭락한 이후에 급반등하고 다시 힘을 응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 여기 상황도 그렇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여기에 고점 부위에서 이렇게 하락 추세를 돌려낸 여기 부위가 최적에 아직까지 이평선 다 돌려내지 못했죠 그러니까 여기 다 돌려낸 하락 추세를 이렇게 돌려내고 이평선 딱 정별로 만든 시점 저기가 최적의 포인트 되겠습니다 뭐 틀렸나요 크게 말을 끼워 맞추게 하나요 아닙니다 여기 우상량 돌려낸 여기 지점에서 샀다면 또 상당히 수익이 잘 낫겠죠 실제로 아 모든 자료들이 생방송 자료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매매를 하는지 안하는지 나중에 한번 챙겨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조금 더 좁혀서 한번 보자면요 자 여기 인근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 인근에는 모든 이평선을 다 돌려내지 못했지만 이렇게 하락한 추세 여기를 기준으로 하며 여기를 가야 되는 아 포인트 구요 한번 꺼 볼까요 여기 최고점을 끄게 되면 여기 여기를 기준으로 끄었을 뿐인데 여기 가니까 저항을 받는 이유가 있죠 추세선의 저항입니다 다음에 또 말씀드리죠 자 지금 현재 삼성전자 어떻습니까 모든 이평선 다 돌려내는 초입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최근에 여기 인근에서 살 수 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자 지금은 완전 정석은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급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아직까지 다 만들어내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완벽한 포인트는 아닙니다만 시장의 여러가지 상황을 판단해 본다면 삼성전자 중장기 정도 해 들어갈 수 있는 포인트 지금 나오고 있다 모든 이평선 다 돌려내기 직전이니까요 한번에 매수하지 마시고 한번 두번 세번 이런식으로 적절히 5만원권 인근에서는 매수해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여기 여기 인근부터 매수 의견 드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상 5만 3천원에서 조금 저항받고 내려올 수 있는 부분인데 5만 천원 5만원권 인근으로 내려온다면 신규 접권도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번째 셀트리온으로 또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셀트리온 너무나 관심 많으시고 매매를 많이 하시고 계신 종목이니까 그리고 닥터케이가 셀트리온에 대해서 설명을 좀 많이 했었죠 자 더 이전에 상황 말고 여기 인근만 봐도 하락하는 추세 이제 돌려내고 모든 이평선 밑에 깔아놓고 우상향하는 지점 여기가 최적의 포인트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닥터케이는 여기 구간에서 40% 수익 났습니다 그리고 강한 랠리였습니다 자 최근에 기준을 또 한번 보자면요 여기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를 돌려냈습니다 하락하는 추세를 이렇게 돌려냈죠 모든 이평선 모든 이평선 밑에 다 깔아놨습니다 여기가 최적의 포인트 되겠습니다 여기 여기 실제로 닥터케이는 여기 구간에서 40% 수익 났습니다 인증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7% 수익 던지고 다시 들어가서 13% 뭐 4% 이런 식으로 40% 수익이 난 구간인데요 똑같습니다 하락하는 여기 이렇게 하락할 때 아직까지 이평선 돌려내지 못한 무상량 구간이 아닌 하락 추세에서 자꾸 사들어가려 하지 마시고 여기에서 샀어도 충분히 수익이 나는 그런 상황이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게 지금 셀트리온이죠 자 다만 이것은 기본이고요 팁1인데 닥터케이가 중장기록 셀트리온 가져갈 수 있다고 방송한 부분 여기 있습니다 15만4천원권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저기 위에 있죠 따부리 상황이 난 상황이죠 자 중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이렇게 상승 상승처입에 해야 수익이 잘 나는데요 자 여러분들 어떤 과오를 많이 저지르십니까 과오를 저지른다니까 좀 표현이 그런데요 어쨌든 무슨 말 하고 싶어하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너무 고점 부위에서 자꾸 매수를 하면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리고 중장기라고 들고 오면 3분의 1토막 날 때까지도 들고 오는 그런 우를 범하는 상황이니까요 이거 36만7천원에서 13만원 왔으니까 3분의 1토막 아닙니까 거의 그죠 그렇지 않고 15만원권에서 매수하고 중장기 가능하다 내지는 이제 여기 18만원권 돌아서는 여기 지점이 최적의 포인트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구간에서는 그죠 잘 갔는데 27% 정도 갔죠 여기 23% 갔네요 대형 우량주가 시청 지금 좀 변화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략 8위 종목이었는데 그 다음날 23% 이렇게 빠지게 되면 잠깐만요 23% 올랐고요 그 다음날 몇 프로 빠집니까 13% 빠집니다 차익실현 해야죠 차익실현 실제로 여기 가시면 23만 2천원에서 던져 던져 하는 녹화방송이 아침 방송 되어있습니다 들어가서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다시 여기는 지지권이니까 매수 차익실현 중간과정에서는 박스권이니까 박스권 저점에서 매수 박스권 고점에서는 매도 하시려 박스권 매매 여러분들께 제시했고요 박스권 돌파하는 여기 지점은 또 매수 포인트 나중에 뒤에 차근차근 배우실겁니다 여기 정거점도 돌파하는 여기 장대양봉도 매수 포인트 자 그렇다면 이제 30만원 인근까지 가니까 막 흔들림 나오죠 목표치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할께요 목표치 목표치까지 여기 폭과 간단하게만 여기 폭과 눈으로 대략 봐도 여기 폭 정도의 목표치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흔들림 나오면 장대음병 나오면 매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차익실현 자 여기 이후로 가는건 사실은 아 우리의 권력이 아닐 수도 있고요 다 던질 필요는 없다 그랬습니다 올선 이탈하면 챙겨나가는데 아직까지 우상량 기조 있으니까 3분의 1이라든지 아 아니면 그것보다 좀 더 소량이라도 들고 가라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올라갔지만 여전히 너무 고점 보이니까 흔들림 나옵니다 추후 전략은요 셀트리어는 올선 지금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선 무너지면 30만원권까지도 충분히 밀릴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일단 올선 이탈한다면 또 차익실현 하시고요 단타 매매가 가능하신 분은 30만원에서 매수 33만원에 고점 부위에서 단기 고점 부위에서 매도하는 전략 쓰시고요 그것이 힘들고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은 30만원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니까 30만원에 매수한분은 30만원 이탈할 때는 또 비중축소 하셔야 되는게 기본입니다 28만원 정도 선까지 오면 적당히 분할 매수에 들어가는 것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는 말씀까지 한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번째 시간인데요 주식상초 탈출 팁1 우상량 하락하는 추세 돌려내고 우상량으로 전환한 시점이 최적의 매수의 포인트다 아까 여기 부분도 한번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 돌려낸 여기 우상량 초입이 최적의 매수 포인트다 라는 팁1 방송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주말인데요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들 보내시고 공부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 주시구요 좋아요 좀 눌러 주십시오 광고 건너뛰면 아무 도움 안되니깐요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닥튀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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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Iím 눈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